안녕하십니까 오찬리 온곡 이장 신이장입니다 저희 동네에 봉나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할 것 같으면 성이 신시라서 신이장이지 새이장이라서 신이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제가 58인데 제가 제일 젊어서 제일 젊어서 제가 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나라신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 신이장 아니면 안 된다 공급맑기가 마치 30m 우물물과 똑같아요 맑고 깨끗하고 정수기물보다 더 맑다하여 저를 자꾸만 이장으로 해라 해라 하니 제가 비록 독재같지만 장기 집권을 안 할 수 없는 행편을 놓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동네에 지금이라도 저희 동네에 이 방송을 듣고 젊으신 분이 이사를 놓으셔가지고 공급사기를 세리장처럼 아주 맑게 맑게 쓰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역시 세상을 살면은 마누라 목소리가 달달한 짠소리가 델델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마누라에게 당하기 전에 저희 동네 오른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뽕나무 15년이라는 뽕나무가 갑자기 고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뽕나무를 고사시킨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서구에 계시는 강반장과 김형사님에게 수사 의뢰를 하여 저희 동네로 모셔와서 빨리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범포 베테랑 범포계의 최고 베테랑 강반장님을 저희 마을로 불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강반장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는데 밥을 달라면 밥을 주시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는데 절대로 막걸리는 들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강반장 막걸리 맺고 나면 햄말 또 하고 신말 또 하고 구말 또 하고 내가 구의장 신의장 내가 앞으로 쭉 갈 미래의장인데 자기가 햄말 신말 또 하고 또 하고 안 자면 기가 송신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반장 술만 안 취하면 참말로 정말로 정말로 점잖은 사람이니까 막걸리는 절대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반장과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 우리 동민들에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동영상이 5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지겨워하실 것인가 여기서 예봐 빨리 꺼라요 빨리 썰기야 하지마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달달한 게 이 나이가 되면 마누라 잔소린가 봅니다 이만 이것을 끊고 다음에는 강반전과 통화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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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지금 자고 있었는데 지금 왜 절고 있어 야 왜 왼쪽 귀가 자고 간지러워 김영장 야 무슨 내 잠에서 내 꿈에서 내 영어인거야 왼쪽 귀가 왜 왼쪽 귀가 간지러 간지러해 아 강반하니 왼쪽 귀가 간지러 간지러하면 그 귀 창소 귀를 힘이세요 귀 안에 귀 창이 끼어서 그렇지 않아오 아 잘한다 정말 야 너 꿈에서 내 영어인 아니야 알았으쥬 알았으쥬 감사합니다 품포 베테랑 강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